베이비 뷰킹이시네 아 씨발 원한다 이 새끼 원한다 이삘이 뭐가 생겨요?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머 이제 마지막 발전기 돌아가기전에 브리핑 해주세요 옆 원한다니대요 아니 발전기를 돌리러 커몬로 패코올로 카태우스 발걸 쟤가 역시 공격해. 컴온이라면. 비켜! 그렇게 막으면 안 돼! 뭐라고 해요? 방금 저를 막으셨어요. 죄송합니다. 근데 저 왜 이렇게.. 아.. 고향미를 한때마다.. 뭐 집착차 집착 이런 챌린지 하려고 각오하고 운전했냐? 그럴 수도 있겠다. 안 보였나 보다. 사라졌어. 아 쟀다. 나 이거 오니? 내가 어그로예요. 내가 다리가 흔들리고 있잖아. 아 그럼요. 마치 여러가지를 주는게 어렵달까? 아아아아악 어마이마 어 돌아간건가? 어 돌아갔네? 알겠습니다. 상문 너머로 확 지은 씨를 훔쳐보고 있어. 아이돌의 상문 도달콩버치. 저처럼 이렇게 몰래 보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? 급하지 못하잖아요. 근데 감사합니다는 언제 하나요? 후우.. 간사합니다. 아직 한 번도 못들어봤는데 그거.. 뭐.. 듣고 싶으시면 제가 죽을 수도 있습죠.. 아뇨, 사와주세요. 저 무섭거든요? 고향이 있네요, 따로. 열정기 하나 잡고 계신 분? 우리 둘이 잡고 있어, 하나. 저 하나가 이제 80%예요. 비옙고 그거 그냥 돌려버려요. 그거 70% 아, 맞다. 돌리면 안 되지? 원, 원, 원하니라. 우리, 우리 이거 90%거든? 이거 돌릴게. 응, 대구구로 멈춰놓을게요. 지금 돌려도 될 것 같아. 도요님을 사랑하는 남자. 오, 철도 이르지. 나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 있다고! 여기 숨어있어볼래요? 이 뒤에? 직접 보여주실라고? 어, 맞아. 여기, 이런데. 여기 숨어있어볼래요? 여기 숨어있어볼래요? 뭐야, 뭐 하시게요? 집처 당하러. 원한이라서? 응. 치윤이 온다. 저 자식, 방금 저렇게, 방금인거도 안 보세요.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건가? 아! 어, 뭐야. 야, 원한이잖아.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잖아, 님이. 아, 씨. 집처. 너 아카이브 있는 거 아니니? 집처해주지 않았어요. 그래서 슬금슬금 빠져놨어. 어, 원한이 아닌가? 내가 잘못 알았나? 내려놨어. 근데 오른쪽에 마크 떠있지 않아요? 어, 맞아, 맞아. 그냥 나가버려. 에라이씨. 짜증내네. 서로 뭐 하는 거야? 더 이상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고 나가. 아니, 꺼지네요. 지은아, 칸참이도 한 번만 해주면 안 돼? 선물 주는데 보지도 않네, 씨. 지은아, 칸참이도 한 번만 해주면 안 돼? 선물 주는데 보지도 않네, 씨. 아, 역시. 본